퀴즈 풀 준비가 되셨나요? 방법은 가로줄 단어를 생각합니다. 세워줄 단어를 생각합니다. 단계별 힌트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정답이 공개됩니다. 준비한 문제는 12문제로 바로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노란색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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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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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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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